매주 목요일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돈의 흐름을 잃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한안의 여의도 골드센터의 강원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 조만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될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벤크론 펀드라고 하던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크론은 투자 등급 미만에 속하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하는 변동금리부 선순위 담보대출 채권입니다. 벤크론은 통상적으로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채권 채무라는 1대1의 대출이 아니라 은행 또는 기관이 연합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기업 대출 형식입니다.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이 설계 관리를 맡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있어서 여타 채무나 주식에 비해서 선순위이고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벤크론은 여러 단위로 쪼개져서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되어진 후 회사체와 유사하게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됩니다. 채권처럼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롬보다는 채권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을 통해서 뮤추얼 펀드, 은행, 보험 등의 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뱅크론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은행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모으는 거죠? 조달을 받는 거죠. 조달을 받는. 그러면서 은행은 중간에서 수수료 같은 것들을 먹고 중계하는 역할이니까요. 중계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뱅크론이군요. 이 뱅크론, 그러면 가격 결정 기준은 뭐가 되는 건가요? 가격 결정 기준을 하는 것이 바로 금리,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뱅크론은 일반적으로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 대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 등급 기업의 대출 조성은 수수요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기 등급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됩니다.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이 하일드 채권 발행보다는 뱅크론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조건 담보 제공을 통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 받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일드 채권보다는 이자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 자금 조달할 때 조금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리보 금리, 3개월 리보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합의한 리보 금리 최저 보장 장치인 리보 플로어와 비교해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자의 신용도, 마켓의 수급 상황 등이 가상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일드 채권이 고정 금리인 국제 금리 플러스 스프레드라고 본다고 하면 이 뱅크론은 변동 금리인 리보 금리 플러스 스프레드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보 금리는 현재 한 0.25%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스프레드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신용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신용이 낮다, 이러면 스프레드가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신용이 좀 좋으면 스프레드가 좀 적어지는 이 가상 금리를 말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변동상, 이 리보 금리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될 때와 인하가 될 때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의 어떤 영향을 오히려 수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형식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하이엘드 채권을 비롯한 채권 등은 고정금리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뱅크론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뱅크론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의 듀레이션은 짧을수록 금리 변화에 다른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 뱅크론이 3개월 리보 금리를 적용하는 단기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바로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뱅크론은 리보 플로우를 적용하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리보 금리가 0.25%인데요. 지금 리보 플로우 금리는 최저 보장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보 금리가 리보 플로우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변동금리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리보 플로우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보 플로우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보 금리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을 경우에 뱅크론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보 플로우라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에 합의한 리보 금리 최저 보장 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보 금리가 리보 플로우보다 낮으면 위에 있는 리보 플로우 금리를 적용하고요. 거꾸로 리보 금리가 리보 플로우보다 높다면 당연히 리보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참 뜬금없는데요. 일단 리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런던 인털 뱅크 오포드 레이트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런던 우량은행, 런던. 예전에는 뉴욕보다 런던이 더 금융 도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런던의 우량은행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금리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제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리 변동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뱅크론 그러면 아까 채권, 하일드 채권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차별점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뱅크론은 투기 등급 채권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하일드 채권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뱅크론은 변동금리 이자 수익을 지급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뱅크론은 리보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리보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0.25%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경우에 리보 금리 상승을 통한 수익 추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뱅크론은 낮은 금리 민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채권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요. 그러나 뱅크론은 3개월 리보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하는 짧은 두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 변동폭이 작아서 안정적인 성과 추구가 가능합니다. 짧다는 건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3개월 리보 금리를 연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일드 채권처럼 3년에서 5년이 아닌 즉 단기 기간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 0.25년, 약 3, 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동성이 좀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순위 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하일드 대비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일드 채권이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뱅크론은 채무기업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하일드 채권보다 안정성이 높고 선순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부도시 회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하일드 채권의 회수율이 37%였는데 뱅크론은 81%에 달했습니다. 아, 뱅크론은 회수율이 80%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일드 채권의 회수율이 37%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러면 하일드 채권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확 와닿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회수율은 부도율과 직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율이라고 하면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하일드 자체가 뱅크론 보다는 회수율이 당연히 낮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도율 면에서는 하일드 채권이 역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보다 담보가 강화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하일드 채권과 차별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뱅크론이 그럼 기존의 지금 해외 투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다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해외 투자, 해외 채권으로 다 가 있는 자산들을 뱅크론으로 다 옮겨온다 그러면 그건 너무... 리스크. 네, 리스크 커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뱅크론은 해외 채권의 대체 투자 수단인 것이지 대체 수단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 전략이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투자 구조가 역기 바벨처럼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위험과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바벨 전략은 특히 시장의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추천되는 전략인데요. 단기 채권, 즉 뱅크론과 장기 채권, 해외 글로벌 채권을 자산 배분을 잘 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낮추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포트풀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10년간 뱅크론과 글로벌 채권을 7대 3으로 투자했을 때 그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뱅크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간다고요, 수익률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론 자체가 채권의 성격은 있지만 대출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 영향을 좋게 받겠죠. 반면 하일드 채권은 채권이라는 형식으로 봤을 때 금리와 역관계, 즉 금리가 인상됐을 때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부정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의 어떤 변동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거고 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뱅크론이라는 것은 론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원금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뱅크론의 성과, 2013년 5월 버넴키 쇼크 이후에 좀 변동이 있었나요? 네, 작년 5월 즉 1년 전에 베넴키 쇼크를 기준으로 많은 시장의 변화와 예상체 전망들이 달라져 왔는데요.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본다고 하면 금리 상승으로 추세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어떤 예상을 많이 했었죠. 이럴 때 뱅크론 투자의 장점이 대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책 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뱅크론의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처럼 정책 금리의 상승은 없었지만 뱅크론은 하일드에 비해서 시장 금리 상승 기회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래골 채권 시장 금리의 변동폭은 확대 추세에 있는데요. 뱅크론은 상대적으로 짧은 드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인 성과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하일드 채권보다 낮지만 향후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민감도가 낮은 뱅크론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 뱅크론의 스프레드 수준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시장 규모나 자금 추이는 어떤지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뱅크론과의 스프레드 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란 스프레드 차를 놓고 봤을 때 부도시 선순위 지급 순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드레이션이 짧아 금리 상승으로부터의 리스크가 작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뱅크론의 투자 매력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시속적인 부채 축소 그리고 시장 유동성 확대로 투기 등급 기업들의 부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미국 경기 회복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낮은 부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15년간 미국 뱅크론 시장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뱅크론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시장의 은행 대출 기준 완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뱅크론의 수요, 공급, 양방향의 증가 추세는 양자 완화 축소 시행과 경제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뱅크론 시장의 모멘텀을 형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뱅크론의 정말 꼭 알아야 될 투자 포인트, 향후 전망 정리를 해주시죠. 뱅크론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낮은 변동수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하일드 채권 대비해서 선순위 담보 채권의 특성과 짧은 듀레이션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작아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 뱅크론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뱅크론에 적용된 리보 금리가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 시의 이자 수익을 기대한다는 점이겠죠. 세 번째로 해외 채권 투자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제공을 들 수 있는데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바이벨 전략을 통해서 시장 충격을 낮추고 수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포트폴리오 제공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망은 다음에 듣기로 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하일드 채권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좀 더 안정적인, 보완적인 자산으로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맨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기자들이 전하는 업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은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프 더 레코드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unravel. le